경주 근처 안강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황수관이었다. 소년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에 다닐 돈이 없었다. 소년은 학비를 벌기 위해 1년 동안 산에서 나무를 내서 학비를 보탰다. 그러다 포항에 가면 공짜로 공부하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소년은 3시간이나 걸어서 학교에 갔다. 하지만 교장선생님은 너무 머니 포기하라 고했다. 소년은 끝까지 우기고 애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 후 매일 오전 4시에 책 보따리를 짊어지고 먼 길을 통학했다. 고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소년은 사범대학에 입학해 잠시 교사 생활을 하다 더 큰 꿈을 품고 대구대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다 의학에 관심이 생겨 의대 청강생으로 들어갔다. 의대 교수들은 그에게 온갖 수모를 줬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중간고사 때 시험지를 주지 않자 나도 한 장 달라 며 항의하는 뻔뻔함도 있었다. 그리고 의대생들보다 더 훌륭한 답을 써서 교수들을 놀라게 했다. 그렇게 고인은 10년 동안 의학 수업을 청강했다. 졸업장도 못 받는 수업을 10년이나 청강했던 것이다. 그리고 의대 졸업장도 없이 연세대 의대 교수 공개 채용에 지원했다. 마침내 유학파 출신 명문대 의대 졸업생 등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실력으로 연세대 의대 교수가 됐다. 숲속에서 숨 쉬면 기분 좋죠? 저는 차 안에서 숨 쉬도 심바람 납니다. 살균 탈취 13만 개 음이온까지 공기청정기 엔돌핀 엔돌핀 달고 심바람 나게 옥시가 만든 자동차 용품 최근 방송한 mbn 신들의 사생활 그리스 로마 신화이에서 과거 한가인이 찍은 날개 달린 모자를 쓴 네이버 광고에서 한가인이 그 광고의 모자 날개 의미도 모르고 촬영했던 사실을 실토해 잔잔한 웃음을 주었다. 우선 당시 광고 스타였던 한가인이 출연한 광고 한 편을 보고 시작해보자. 이 프로그램에서 스토리텔러 설민석이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를 주인공으로 삼은 신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때 헤르메스를 모티브로 삼은 옛날 네이버 광고를 기억에서 꺼내 한가인을 소름돋게 만들었다. 그런데 한가인은 왜 헤르메스의 상징이 날개 달린 모자와 신발인 것이냐? 이 날개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묻는다. 그러자 김원 교수는 날개는 스피드를 상징한다. 제우스가 헤르메스에게 자신의 비서실장 역할을 맡기면서 신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제우스의 뜻을 빠르게 전하라는 의미에서다. 그래서 헤르메스의 상징인 날개를 브랜드 로고로 삼은 기업도 있다고 설명한다. 한가인이 그 회사가 어디냐? 라고 묻자 이창용 도슨트는 약 20년 전 전지현 씨가 이 모자를 쓰고 CF를 찍었다라고 힌트를 준다. 순간 깜짝 놀란 한가인은 저도 그 모자를 쓰고 CF를 찍었다. 혹시 검색엔진? 이라며 동공대 확장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한가인은 그때 왜 모자에 날개가 달렸지? 예뻐서인가? 궁금해 했는데 이제서야 알게 됐다며 깊은 깨달음에 고개를 연신 끄덕인다. 우리 일상에 녹아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에 모두가 놀라워하며 대통합을 이루는 가운데 설민석은 헤르메스가 각종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며 올림포스 12신에 등극하는 성장사를 들려줘 한가인의 엉뚱함과 함께 잔잔한 추억을 선사했다. 이 여운을 몰아 한가인의 광고 한편으로 마무리를 해보자. 인생은 왼쪽 오른쪽 흔들리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거야. 지금은 이쪽이다. 젊은 날의 선택. 박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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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카스